얘들아, 오늘 내 옷 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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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다. 그치? 야야. 어, 어, 괜찮다. 아, 정말? 너 오늘 옷 완전 그지같이 입었는데? 그냥 그지가 아니라 완전 상그지같이 입었...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내 피터를 거치지 않고 입을 나불대는군요. 깊고 깊은 뒷박지 해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나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게임 채팅창에 쌉소리도 배하지는 않았나요? 전날에 헤어진 친구로 오지도록 놀린 적은 없었나요? 친구야, 미안하다. 당신의 생각 없는 주둥이만 단속하면 세계 평화에 한 발 따고 다가가게 되고 모두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당신의 어머니에게 등짝 숨을 실 안 맞게 되죠. 다른 말에 고하여 오는 말에 데미지가 없죠. 다른 이의 포크닷 멘탈을 보호해주세요. 그그럼 행복하고 게이득인 삶은 추구할 수 있어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내 피터를 거치지 않고 입을 나불대는군요. 깊고 깊은 뒷박지 해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나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단체 카톡방에 쌉소리도 배하지는 않았나요? 친구신 말 웃겼다가 탈롤라를 저지르진 않았나요?